진병마다 짐을 받은 Oh yeah, oh yeah 컨설팅 먹히는 애쉬 그 수만 눈대 저 끝에만 검색어 다는 Oh yeah 흐미인 아근성 대엄새로만 덤벼 어떤 일은 내가 1차를 쉽게 앉았다고 해 오빠가 나선동과 거리가 먼 년 늘 사이 눈에 가시네요 솔직히 쌓이 한우월 토파를 이제 1년에 오지 마세요 K-POP이란 카치고래 날답게 하는 사이 뜨거달을 왜 안 써 갖고 싶다면 first class 기억해 봐 my city 빙빙서 내 코놈을 평생 내 줄지 캐스팅마 다음 오픈업을 보내고 다음 오픈업을 보내고